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나름대로 선방은 했는데 그래도 아쉽게 약간 좀 밀려 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좀 오전에 좀 잘 오르더니 오르더니 갑자기 내리꽂여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마무리는 0.61% 상승으로 끝였는데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그렇고요. 코스닥도 0.74 올랐고 코스피 선불은 한 1% 올랐어요. 문제는 지금 오늘은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아쉬웠어요. 삼성전자가 좀 잘 오를 듯 싶었는데 역시 상승의 힘은 좋았는데 갑자기 하락의자가 내려가지고 큰 힘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오후장에 특히 조심해야죠. 좀 오전장에 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오전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급한데 사면 좀 약간 물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지켜보다가 오후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좀 빠지는 것을 보면서 사자.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8만 2,900원에 600원 올라가지고 마무리를 줬습니다. 그래도 뭐 이 타임에 조금씩 조금씩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삼성전자 5도 마찬가지였어요. 한 74,000까지 넘었죠. 74,100원까지 잘 가다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오후 되니까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5선주나 거의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. 삼성전자 5선주는 외국인들이 한 38,000주 정도 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 78% 78.33이 외국인 33% 정도 갖고 있어요. 외국인들이 78.33%를 우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네요. 결국 뭐 뻔한 거죠. 이제 기관들이 팔았겠죠. 기관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자꾸 별로 좋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국인들이 좀 사줬습니다. 사주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조금 오르지 않았는가 합니다.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한 38만 9,000주 정도를 매수를 해둔 것 같습니다. 한 54.70 정도 갖고 있네요. 삼성전자를 이제 앞으로 배당일 기준일도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 기준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도 부지런히 사셔야 할 것 같아요. 가장 애매한 게 이거죠.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를 사야 할지 말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말해야 할지 아니면 홀딩해야 할지 그런 생각들이 많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. 뭐 파는 건 일단 둘째치고 사야 할지 말해야 할지 그게 참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하루였어요. 오를 듯 하면서도 큰 힘이 뭔가 좀 잘 나오지 않았잖아요. 이상하게 하이닉스보다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오늘 올랐는데 하이닉스도 처음에는 3%까지 오르다가 이제 빠지더라고요. 1%까지. 그래서 1.43%에 빠졌고 오늘 네이버가 아주 멋지게 오르더라고요. 5%는 올랐습니다. 네이버. 40만원 돌파했고요. LG화학은 요즘 2차전지는 거의 안좋아요. 어떤 사람들은 폭망수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10% 이상씩 빠졌어요. 그래서 LG화학은 뭐 보합이죠. 0.47. 86만원. 삼성전자원. 꼴랑배번 올라가지고 오늘 그래도 오전에 사신 분들보다 오후에 사신 분들보다 오후에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그 한번 흐름과 정확한 내용들은 한번 이따 저녁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고요. 하여튼 오늘 그래도 사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. 잘하셨고 내일도 또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또 미국 시장에 또 출렁될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낮에 보니까 선물은 나쁘지 않던데 좀 그렇네요.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좋은 퍼포먼스 우상향을 쭉 보여줄지 않는데 우상향을 꺾이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. 이런 모습들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퇴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. 이따 저녁이 좀 심해서 나중에 한번 저녁시간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천만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